아 아 아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만약에 못 참는 역자가 사라진다 어 아니면 중반이후로 지고가 저의 올 시간 뭐야 사람이야? 어 어 아 낚시하고 계시네 아 시끄러 아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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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아무것도 여기 여기도 여러 가지 nieuwe 이동 고양이가 있다고?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가 여기 있어? 고양이만 쳐다보고 있어 세상에 고양이가 어떻게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. 내가 잡은 꼬동아 힘 엄청 세 팔아퍼 들어가지고 옮겨 빨리 잡아줘 고기 와 이야 잡았어요? 짬동? 이쁘게 생겼다 우리 구독자 premise 해파리 같은 느낌 어 무서워 움직여 해파리인가? 알겠다가 점수됐다 엄청 크다 이런 해파리가 있다니 저 해파리야? 해파리인 것 같아 해파리 이렇게 크다고? 와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왜 낙지할 때마다 개생물체를 보는 거야? 뭐 한다냐? 뭐야 저게? 뭐야 저게? 징그러워 와 징그러워 죽은 거 아니야? 어? 오 뭐야? 대박 해파리 찍다가 멋있는 것도 찍었어 해파리야 이게? 몰라 해파리인 것 같아 맞네 해파리 맞아? 맞네 아 맞다 맞다 해파리네 머리 부분 근데 죽은 거 아니야? 왜 해파리니까 졸해 근데 왜 졸을 때문에 왔다갔다하나? 졸은 거 아닐까? 완전 뒤집어졌는데 죽었나봐 내 해파리 아니니까 큰일 없어 고맙게 공부를 가지 기다리나봐 우리가 던져줄줄 알고 던져주려고? 보던거 줄거야? 여기 있는거 보니까 콜라 잡으면 줄까? 콜라 콜라 콜라가 안돼 콜라가 안돼 콜라가 안돼 콜라가 안돼 팔 고등어처럼 고등어처럼 여기 없어? 아까 어떻게 했어? 아니 그 말고 야 저쪽 가까이 던져봐 어엉 안오네 setzt 경우가 아니였어 다른 중주에서 했었 맛있igma 너 말고 오징어 절미 아네 멋있다 아아 감에 보이더라도 한번 살았는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